오늘은 병원에 갑니다 일정한 대기업은 주문한 위치에 도착하여 세이버 뭐지?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전국에 김카수는 등장 그가 전국에 정보가 줄 수 있네요 여기는 안되겠다 떡볶이 그릴드 뷔프 떡볶이 그릴드 뷔프 떡볶이 맛있어 어, 매워 이걸 뿌려야 되나? 진짜 맛있다 메뉴 진짜 잘 시켰다 트러플 맛이 진짜 강하다 너무 맛있어 메뉴가 너무 탁월했다 완전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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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